자 오늘 밤 11시 드디어 운명의 한판 승부가 열리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 지난 첫 경기 월드컵 예선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정말 충격적인 무승부를 했죠 거의 뭐 팔레스타인 쇼크 상암 쇼크라고 지금 벌써부터 불리고 있는데 자 오늘 2차전 5만 원전 경기가 열려요 자 오늘 만약에 못 이기면 이거 홍명보 감독은 큰일 날 겁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이민 가야 돼 왜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못 이기면 헤엄쳐서 돌아와라 헤엄쳐서 돌아올 필요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요 5만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인구 절반이 외노자들이던데 거기 5만 땅에 눌러앉아가지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오늘 경기에 이마라 이거야 자 예선 탈락 경질 해체 못 이기면 헬게이트 열릴 수도 이강인 손흥민 5만 쇼크2 맞을까 이 5만 쇼크2라고 하는 게 5만 쇼크1이 있었어요 5만 쇼크가 우리가 싫대로 있었죠 이거 다 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03년 10월 호엘유 감독 시절에 아시안컵 예선 경기를 위해서 이 5만 원정을 찾았는데 1대3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패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그 시점이었거든요 완전 한국 축구 황금위 시절이었는데 이때 5만한테 3대1로 깨져가지고 정말 전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로 인해서 당시에 코엘유 감독이 경질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2의 5만 쇼크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에이스 손흥민과 이강인의 발끝이 살아나야 한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홍명보 어제 그 경기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승점 3점 따낸다 필승을 각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재 저번 경기 끝나고 이 관중들과 좀 말싸움을 했죠 약간 대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행동은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팬들한테 선수들만 응원해주세요 이 말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건 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행동 예를 들면은 인사를 안 했다든지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관중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에 대해서는 내가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알맞은 사과를 했다고 보고요 김민재 선수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경기력으로 경기력으로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팬들은 싹 다 잊어버려요 자 그리고 역시나 이번 오만전도 이강인 선수한테 달렸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만전 이강인 왼발에 달렸다 박문성 오만전 키워드는 이강인 제2의 오만 쇼크 막아라 결국에는 현 대표팀에서 가장 활약이 좋은 이강인 선수가 해줘야 된다 뭐 저번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강인 원맨쇼였던 경기였거든요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상 모든 공격전기는 이강인 선수 발끝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대표팀이 이강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단 말입니다 결국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골까지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다른 선수들이 지금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요 손흥민 선수는 약간 지난번에 팔레스타인전에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뭐 회복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결국엔 오늘도 이강인 또 강인 결국 이강인이 이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원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오늘 슈퍼루키죠 양민혁 양민혁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오늘 데뷔할 겁니다 오늘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결국 오늘의 주인공은 이 양반이죠 홍명보 오늘이 정말 운명의 한판이에요 운명의 한판 오늘 못 이긴다 무승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못 이긴다 홍명보 감독은 오만에서 이민 절차 밟으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이게 굉장히 전국민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에요 오늘 밤 운명의 한판 운명의 한판 승부 11시에 TV로 보실 분들은 KBS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실 분들은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1시쯤에 경기 끝나고 라이브 방송으로 리뷰 방송으로 차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 밤 과연 홍명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강인이 또 한 번 위기의 한국축구를 구원할 것인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